엄마, 내일 아빠 생일이네? 어, 야 정원아 같이 나가자 어딜? 우리 새 차 샀어 어? 엄마가 아빠 생일 선물 미리 줬어, 2천만 원 2천만 원? 응, 아 이제 아유 엊그저께 저 철물점 그 여자 잡아가지고 내가 2천만 원 받아냈잖아 어, 그 2천만 원? 아유 그냥 니네 아빠 그냥 생일 때만 되면 우울해하길래 엄마가 크게 한 방 쐈어 자기 사고 싶은 차 사라고 했는데 오늘 나왔대 요 앞에 대놨다고 보러 나오래 뭐 샀는데? 설마 그랜다이저? 아이고 쫌생이 니 아빠가? 아유 난 그랜다이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기껏해야 뭐 소나타 아니면 캐피탈? 아니면 스텔라겠지만 아유 야 그래도 좁아 터진 포니투 타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 에이 설마 그래도 2천만 원인데 그치? 그랜다이저 샀나? 짜잔 새 차 나왔지롱 이게 뭐야? 뭐긴 해? 남자의 자존심 브라이드지? 어떤 놈? 새 차 같지? 와 심지어 충고 얼른 타라 내 동네 한 밖에 싹 태워줄게 응? 너나 실컷 타 아유 아유